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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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할라씨 쪼할라씨 피파모바일 손흥민 광고 봤어요? 아 아니요 이번에 진짜 잘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쪼할라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 피파모바일 이번에 광고 봤어요 나온거? 광고 나온거 본사람 손 본사람은 ㅇㄴ 안본사람은 ㄴㄴ ㅇㄴ 못본사람도 꽤 있구나 못본사람이 더 많나? ㅇㄴ 반반이네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봐볼까요? 아 카메야 이거구나 큐 오 봐봐 썽민 이거 해병댕머리 오 오 상대는 어디 팀일까? 빨간색 팀은 약간 맨체스톡이나 이티대를 약간 노리고 한거같은 느낌인데 다 쓰러났죠? 폭풍전이 네 지금 기어간 손도 있구요 오 연출보속 소중민 오 오 피파모바일 개멋있다 저렇게 게임이 나오면 대박이겠다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넥슨이 광고를 잘 만드는게 저번에 피파 온라인 광고 쩔었어요 이거 누구지 알아요? 어 알어 이걸? 이 광고도 짤었거든요 진짜로 크 이것도 짤었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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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광고도 짤었었는데 아 진짜 피파모바일 광고도 짤었던 것 같아 손음이 줘 어 그니까 이번 피파모바일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웅 여기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